아 아 엘로라 그래서 블랙 핏입니다 아 다른 나오고 있는데 이 길은 많은데 내가 지금 역이 딸려서 많이 건져 오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살짝 들어가죠? 입질 입질인데 파도 때문에 지금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케이 또 살짝 들어가는데 견제 오케이 걸었습니다 오케이 걸었고 안전지대로 와서 파도 보고 마지막 바람 아냐 파도 보고 숙이고 항상 견눈질로 밖에서 들어오는 파도를 봐야 돼요. 너무 또 큰 파도가 들어와서 띄우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하고 터질 수가 있고 입술이 찢어지거나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또 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어떻게 대학을 해야겠죠 오케이 요번에 견제하고 쭉 땡겨서 오케이 오케이 예이 잘 봤습니다 파도 안오는거 보고 안전지대로 얻는거 같죠 여기도 넘어오니까 파도가 지금 아하 저 새새끼가 한 마리가 와서 훈쩍대는거 보니까 얘네들 옮겨놔야될까 씻잎 하필 난 정말 하루 종일 이 소식 damn 하면 여기